청춘마이크 전라, 제주광양, 목포 등 8개 지역서 펼쳐져 문화가 있는 나의 기획사업 청춘마이크 전라, 제주 곳곳에서 연말까지 48회의 공연 열려 전라, 제주 로컬스타 발굴 프로젝트 제2로컬스타를 슬로건으로 청년예술가 선발 완료 오는 22일 광주 10년 후 그라운드에서 참여예술가 한자리에 모이는 발대식 개최 예정,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전국 공모로 선발된 전라, 제주권 21팀의 청년예술가들이 펼치는 청춘마이크 전라, 제주권 제2로컬스타 공연이 6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전라권 일대에서 진행된다. 청춘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주스컴퍼니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나의 기획사업이다. 전국의 거리광장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청년예술가들의 거리공연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의 지역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국민 문화양유 기회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청춘마이크 전라, 제주권의 슬로건은 제2로컬스타다. 청년예술가 기획자 지역이 합심해 지역 최애 청년예술가 유닛을 발굴하는 이색적인 기획으로 전라, 제주의 매력을 담고 알리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6월 청춘마이크 전라, 제주권의 공연은 26일, 수, 정읍 첨단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7일, 목, 광양예술창고, 28일, 금, 목포평화광장, 29일, 토, 곡성특방마켓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담양단비츠막당 무한나막중앙공원, 30일, 1. 장수누리파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6월 청춘마이크 전라, 제주권 무대에는 기도홈밴드 리퍼바드 컴퍼니 고니밴드 반도네온, 김국주 밴드 바오무용단 플레이가온, 리블링스 차에랑 플라스틱 쿼르텟 장학원 악사들 솔밴드 이상함계절, 매직저글링 청화무드리스트가 참여한다. 7.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력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 누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천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이 진행된다. 9. 또한 무료 관람, 야간 개방 등 다양한 문화 혜택 제공으로 국민 문화양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한다. 9. 자세한 공연 일정 및 공지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www.culture.go.krdeindex2 또는 제이로컬스타 공식 블로그 https 블라그 네이버.com 제이밑줄로클밑줏스타에서 찾아볼 수 있다. 9. 조스컴퍼니는 문화관광 컨설팅 문화기획 문화공단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설립 이후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공공영역의 파트너로 활동해온 문화적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현재 서울시 중구와 남산고라녹 마을 광주광역시 양림동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제이로컬스타 공식 블로그 https 블라그 네이버.com 제이밑줄로클밑줏스타 제이밑줏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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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